이게 저 뭐죠? 이게? 더덕을 3년 전에 심어놨는데 아직 덜 컸으니까 이파리만 따다가 비빔밥도 해 놓고 조금만. 옆에 입이요? 아니 저 이거 따니까 바로 하얀 진액 올라오는 거 봐요. 이거로 저 비빔밥을 하신다고요? 이거 엄나무고요. 엄나무요? 이거 가시오가피. 이것도 조금 더 골고루 넣어야 되니까. 골고루. 이거 참 연하네요. 네. 연하니까. 어떤 맛인가. 좀 없으면 쏠지요? 향이 세네요. 싹싸름한 일. 텃밭에서 올라온 봄의 새순들로 작은 바구니가 아주 가득 채워졌습니다. 안 돼. 안 돼. 이게 꽤 오래된 거거든요. 그냥 한삼처럼 여기가 길잖아. 이게 기는게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. 뿌리가 꽤 실한데요? 오늘 참 소확이 좋습니다.